도시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처리하며 각박한 일상을 지내다 보면 한 번쯤은 자연에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삶을 꿈꾸곤 합니다. 봄에 눈부신 벚꽃, 행렬과 평화로움, 그리고 넉넉함을 가득 채워주는 남한강과 북한강까지 안녕하세요. 서울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북한강이 흐르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한 유명 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건축가의 정성이 듬뿍 담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에 위치한 주택으로 대지면적은 176평이며 건물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89평으로 지어진 주택으로 지하 벙커 주차창은 물론 공용공간부터 개인 침실, 그리고 개인 욕실과 드레스룸까지 겸비하여 넉넉한 공간이 주는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였습니다. 멀리서부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독특한 인면의 3층 전원주택은 정사각형 모양의 대지에 쌓아올린 입체적인 건축물로 보는 이에게 무게감과 웅장함을 선사하고 모던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자녀들과 부모님까지 3대가 함께 거주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89평의 3층 단독주택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대심리의 전원주택은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세심하게 생각한 설계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도로와 인접해 있는 면에는 크지 않은 사이즈의 창호를 내었고 현관문을 이용하는 상황에서도 내부가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설계된 건축가의 노하우를 느끼실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내부로 들어서면 펼쳐지는 다이닝 룸에는 큰 탁자가 있어 가족과 함께 풍만한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풍족한 느낌의 장소로 이어집니다. 아일랜드 식탁과 시스템빌트인 가전은 주부들이 상상했던 고퀄리티에 세련되고 모던한 인테리어와 기능성 수납공간과 실용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풍만한 크기의 다이닝 룸의 공간과 이어지는 다용도실에는 보조 주방 역할 뿐만 아니라 세탁기와 추가 냉장고 등을 배치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1층은 복도를 지나 거실로 이어지는 구조로 욕실과 게스트룸, 큰 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보시는 것처럼 크고 세련되었으며 바닥재는 최고급 수입 타일로 마감되었습니다. 측면에는 살라만더 최고급 독일 3중 유리 단열창을 사용하였으며 각 창을 통해 외부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1층 방에서도 외부 테라스로 이어지게 설계되어 확장성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바닥재의 고급스러움부터 메리평 붙박이 장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세련된 디자인과 인테리어의 조합을 겸비하였으며 실거주에 필요한 편의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레이톤으로 꾸며진 근사한 욕실 공간은 수입 타일과 최고급 욕실 용품으로 채워졌으며 유리로 만든 샤워실과 욕조까지 갖추어져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서면 전면의 욕실과 방 한 개, 우측의 거실과 방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 방에는 살라만더 최고급 창호를 기역자로 배치해 채광에 유리하고 착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점이 특징적이라 하겠습니다. 환상적이고 고급스러운 정원을 주택 내부에서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마당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큼직한 창문을 시공하였으며 한눈에 보아도 큰 사이즈의 창문 덕분에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이고 거기에 더하여 마음이 뻥 뚫리는 개방감까지 확보하였습니다. 현주택은 2층의 거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으로 간단한 주방시설과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테라스와 룸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주택의 마스터룸격인 이 방은 드레스룸을 포함하고 창문을 통해 외부 테라스로 이어져 활용도가 좋습니다. 2층에는 방 2개와 욕실 그리고 거실과 외부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욕실은 계단 옆에 위치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된 점 또한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3층 다락방 같은 공간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한쪽에는 옥상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것일 역할을 하며 한쪽에는 침실 역할과 함께 수납공간과 욕실을 갖고 있습니다. 욕실에는 멋지고 근사한 흰옥기 욕조를 비치하였습니다. 현주택은 양서면 대심리 최고급 단지에 지어졌으며 인근 개발 호재가 많아 많은 분들의 무늬 쇄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 지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집입니다. 매매가격은 16억 5천만원이며 정말 마음에 드시는 분에게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협의 가능하오니 빠른 답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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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